잠깐만, 잠깐만, 애들아 나 심각해 나 이건데 정령, 정령이랑 수도승 얻자, 하자 못다야 얏! 얏, 오! 어,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 한번, 어 그거랑, 그게 뭐예요? 요운계약자야, 요운계약자? 저 요운계약자 일단 맨손, 일단 맨손, 일단 맨손 저 요운계약자 자체가 세잖아, 아닌가? 맞아요 요운계약사랑 수도승에 저한테 하나를 넘기십쇼 뭐야 아직, 아직, 아직 보지말돼 러스야, 너 뭐 걸렸어, 너 뭐 걸렸어? 아직, 아직 이거랑, 이거랑 아직, 아직 너 그거랑 뭐? 이거랑, 이거랑 오, 야, 그래도 돈은 빨리 벌겠다, 우리 순이님 가까이 오면 올려버려요 핑맨 뭐야? 가! 핑맨 뭐야? 어, 어, 이거랑 안녕하세요 야, 아니, 블루불사로 순이님 줄까? 블루불사 완전 감자튀김인데 야, 블루불사가 좋을지도 블루불사 아까 안죽더만 드니까 2차전쟁하면 이거 줘요? 이거 줘요? 이게 뭐야? 막대기로 모르는데 야, 중라인 좋은거 떠나봐 어떡해 블루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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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아레스가 세개나 걸렸다고 이거 이겨버리겠네 야, 잠깐만 얼음이 있는데 저기 얼음? 야, 꽉 얼은 얼음이 뭐야? 그거 그거 메이? 메이 말고 게임 핑크, 핑크, 핑크 아, 고드름, 고드름 빙딱? 고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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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드름 고드름, 고드름 자, 우리 다시 보여줘봐 나 확인 못했어, 우리 팀 일단 바꿨어, 아레스의 검이랑 그 대자연의 정령이 있어 야, 쟤는 아레스 두 명에다가 그래, 아거님 뭐야, 아거님 뭐야 아거님 뭐야 아거님이 영혼계약사랑 야, 괴로워 영혼계약사 어, 뭐야 걸렸어 으허허헣 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흐허허헉 시작 fh Ừ 시작? 우리 그대로가? 그대로가? 아, 잠깐만, 이거 뭐 누개나, 뭐 바꾸라고 너, 너, 너 스윙님 그거랑 바꿔도 되고 어떻게 하고싶으면 바꿀거에요? 어떡갈래? 어, 나 상관없어 전 어차피 아레스만 쓸게 아, 아니야, 핑크웨어 너가 써, 그거 너가 그거 두개 컨트롤해 아이, 붸로불써? 응응 오케이, 수레이있 후 원 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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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좋아 야 내가 일단 뒤치게 해가지고 바로 쟤네 오는거 죽일게 잘라줄게 쟤네 온다 쟤네 온다 와 와 나 죽었어. 그래도 한명짜로 갔다 야 애들 오고있어 쟤네 RSS 엄청 많아 야 큰일났어 쟤네 또 모자있어 그거 아까랑 똑같애 야 우리 최대한 안죽는작전해야 voulez 최대한 안 channels 루 불쌀야 나이스 나이스 물러불사라 안죽어 잡고 대거 죽여줘 물러불사라 죽여줘 야 나 그냥 야 니 번개때문에 내가 죽은거같은데 니가 납때문에 훑발리는데 아 3대 번개야? 아 잠깐만 와 쿨타임 15초 와 이거 영웅계약사 빨리 일쳐야겠다 이거 미쳤어 냉각총 뭐야 저 메이있다 메이있다고요?? 와 인공한테 몰아줬네 저기 야 어뜨케 안돼!!! 야 진짜 나 무술보여 어떡해 아니 저쪽 너무잘해 야 이거 아니어떠 아프다고! 야 우리 같이 뭉쳐 뭉쳐 뭉쳐뭉쳐 경계약ỏ? 아니아니 내가 때린거 아닙? 머사는 계속 타워올라가고 얘 어떡해 얘 어떡해 쟤 떨어져 죽었어 낙관에서 야 난 타워 무조건 올라갈게 타워 야 우리 최대한 안죽는다고 생각하고 도망다녀 지금 우리 벌써 저쪽 8킬이고 우리 3킬이에요 안포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안죽는다 난 안죽는다 야 우리 타워 빨리 아이템 맞춰가지고 애들 다 전직시켜주자 야 야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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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얼음 절취했다 누구 아버님 튀어 아버님 끝으로 가냐 뛰어 뛰어 으아아아악 지금 막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돌고오오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 저쪽도 못해 우리 순이님을 보여주고 순이님이 다 접혀야 돼 야 순이님 빨리 돈 돈 돈 돈 순이니 일로와 순이니 일로 일로 돈 줘 돈 줄게 돈 줄게 야 순이니 돈 다 줘 순 다 줘 순이니 이명이야 1대1자 M조 1대1 1대1자 여기 뒤에 경험치 뒤에 경험치 1대1자 1대1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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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했어 나 낙사했어 다 주셨어 내꺼야 띠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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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쟤 엄청 쎄 야 못써 어디 야 순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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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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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다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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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빨리 빨리 다 해 다야 꼽으로 하고 올게 희망이야 희망이야 나보다 일단 우리 희망이야 순이니 혼자서 다 캐리 해야돼 알겠어 순이니 우리 좀 우리 좀 구원해줘 힘을 레어 박차를 박차를 아 어 좋아 됐 personas 잘할 수 있어 저 왠 죽었죠? 해야 비캐스 올랐다 방금 떨궈두도 키스 오르네 좋아 응 1950 sintve 전주 캐스roph 생각해서 도망간거야? 박차롱 박차롱 차차차거려 박차롱 차차차거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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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타 과거 핑맨아 왜 나 버렸니? 다음 이차 누구? 다음 이차 누구? 박차롱 아파 아파 수리님 때려줘 때릴게 아버님 다음 이차 누구 시켜줄거야? 나 나 나 나 잘할 수 있어 규리아 안돼 규리아 난 난 무서워 나이야 일로와 막 규리아 리타 뒤에 리타 뒤에 리타 리타 나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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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죽었어 이 텐카야 이 텐카야 이 텐카야 뭐야 내가 다 죽였다 야 근데 왜 내가 1등인거야 니가 1등좀 해줘 내가 죽였어 냉각점이다 냉각점이다 야 얘 무슬모다 이제 스킬쓰면 무슬모 야 잠깐만 빨리 나도 전직한 다음에 가야겠어 저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어디 돈줘 돈줘 아하하하하하하하 발사님 이기요는 그쵸?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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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아줘 나 몰아줘 뒤에 날 몰아주세요 용서요 아니 죽여 뭘 잘못했냐 아 나 나 내가 내가 샀어 나 나 샀어 잠깐만 야 리타 리타했다 아버님 아버님 필요해 돈 필요해 저 이제 돈 필요없어 이거 이거 다 가져 임종어 1대1 뜨자 돈 필요해 임종어 많이 필요해 아이씨 아이씨 좋아 괜찮아? 그정도면 괜찮아? 얻었어 난 더욱더 강력해진다 필요없는 애들을 버리고 좋아 좋아 나 필요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날 믿어 얘들아 게리간다 게리각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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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멀리가 야 이거 너무 멀리가 수두송 전부터 느낀건데 엄청 멀리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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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어 아악 좋아 방법이 있다 쟤네들은 다 죽일방법 능력은 없지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악 좋아 내가 먼저 때리면 필승이야 야 야 야 야 이거 컨트롤하기가 어려워 야 근데 복구는 복기는 되게 빠르네 승희 갑바만쳐요 빨리 어서 아 그래 난 쫄보단 사실 난 쫄보단 나이스 안했어 나 들어온다 세명이 들어온다 세명이 들어온다 야 어 안돼 아 애들은 너무 세 강력해 강력하다고 아니 안 강력해 강력해 너무 강력하지 않아 강력하다고 애들은 강력해 아니야 아니야 너 뭐 뭐 도주가 맞사는 도주가 도주가 애들이 괴롭혀요 박자를 박자를 차차차 자 여기보세요 차무양 차무양 거지였어 히히히히히 그냥 거지야 능력이야 쓰레기야 역대급 쓰레기야 이거 역대급 쓰레기야 이거 역대급 쓰레기야 이거 역대급 쓰레기야 이거 여기보세요 야꾸 어 야 쟤 왜이렇게 쎄 야 벙개 누가 썼냐 벙개 왜이렇게 아프냐 벙개 왜이렇게 아프냐 죄송해요 나 쓰레기 썼어요 쓰레기 쓰는거 너냐 너때문에 피해 다 떨어졌다고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쓰레기 쓰는거 봤어요 두 눈 똑똑히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오케이 아잇 으아허아 하하하하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suspect 오우 맛있는데 오우 어허 einfach 그냥 그냥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무시sca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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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표정에서 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으악! 으악! 뭐야? 왜 살았지? 다 나쁘잖아. 으아아아아아! 저 둘 다 2차인데요? 그럼... 그럼 남은 것 좀 잘라고! 아악! 쫄았다! 쫄았다! 야! 실망치기야! 야 돈 필요한 사람. 수윤이님 값바맞춰 이거. 아기, 오케이, 오케이. 돈 필요하지 않고 띄워필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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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애들 한명 죽여봐. 내가 계속 죽여볼게. 기지에서. 야, 약한 애들 죽여줘. 게리같은 애들. 으악! 저 우리 아슬아슬한데? 박언님 우리 두명이 지금 집에 오고 있어요. 야 빨리빨리빨리 그거. 그거 써 써 써 빨리. 애들 한명 죽여. 한명 죽여야 돼. 수윤이님 한명만 죽여. 한명만 죽여. 수윤이님 우리집에 3명 있어. 수윤이님 우리집에 3명. 수윤이님 그거 살데가 아니라고. 아 뭐야. 미안. 야 차차차 거리네. 아 한명 죽였다. 건네 한명 죽였어. 아 죽였어. 아 죽였어. 아 죽였어. 아니 죽으라고 해 죽이면 어떡해. 아 진짜. 짜증나. 아 장난 아니야. 중료로. 쓰라뇌말고 약한을 죽이라 했잖아. 뭐야 이거. 아니 나 옷 못 입는다고. 용계약사라. 그런데. 내가 입을게. 대신해. 아니 진짜. 아니 그 많은 애들 중에 중료로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버님 아리스가 왔어요. 아리스가. 어디야. 오따야 이거 입어. 고마워요. 너 2차 했어? 수민아? 하있대 쟤. 수민아 2차 했어? 왔어. 이게 정면. 야 누구 왔어? 야 돈이 없어. 에이. 그지 같아 우리집 곳을. 야 나 궁 있는 줄 알았는데 궁이 없어 들어갔는데.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야 같이 가자 난 불로 불쌍. 가자. 가자 핏맨. 수민이 캐리 해줄거야. 내가 갑파다. 진짜. 야 쟤네 갑파 다 맞췄어요. 아 그래요. 가자. 아 나 괴롭히지마. 차차차 하지마. 차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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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랜피어로. 지구. 저 서르. 네. 그거 아래. 우리 아래에 지고있어. 도하중에 죽은거에요? 삼겹. 임종아 임종아. 임종아 임종아. 차차차. 임종아 임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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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아 임종아. 임종아. 임종아 죽였다. 임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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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아 죽이러 왔다. 임종아. 임종아 죽이러 왔다. 아아악! 왜 나야 왜 나야아아아아아악 너희 3명이고 넌 1명이잖아 인정어 죽이러왔다아 야 얘꺼 왜 안맞아 나? 나 안맞는데 얘꺼? 우리 게리 때리지마아악! 어 뭐야 게리꺼 나 안맞아 게리꺼 나 안맞아 방금 맞았는데 죽은거에요 스킬이 아 스킬 안맞는거야? 뭐야? 쟤가 날 못맞추는거 뭐야? 처음부터 안맞았대 잘 안맞는데? 뭐지? 못맞추는게 아닐까? 못맞추는건가? 또한번에 끌 좋아 간다 이름표를 붙여 뿜뿜뿜써지로 뿜뿜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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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뿜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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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발사체만 그럴꺼야? 아 안되네! 야아아아아아!!! 임조 임조 차차차 어쩐지 임종호꺼 안 맞는거 같아서 계속 이제 맞을거에요 아아 아니 그거 알아요 우리 지고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했는데? 아니네 지고있다 어 지고있어요 한 1.4? 내가 물어볼께 임종호 임종호 차차차 아아 와 맞으니까 진짜 아프다 이제 메이 엄청 아퍼 탱커해줘 엄청 아퍼 엄청 아퍼 아 그거 사야겠다 아니 탱커하는데 왜 못죽여 두명이 죽이잖아 너 안조리고 나 죽여 어? 어? 임종호 임종호 택택택 아 금강불기 임종호 임종호 차차차 금방불기 좋아좋아좋아 간다 금방불기 좋아 다친다 지금 킬소프 뭐지? 31킬 34킬 35킬 아 근데 쟤네 너무 좋게 나오긴 했어 어? 저리 가 아니 4분안에 이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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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도라니앗는걸 힘정아 힘정 우아악 남한 노래 나쁜 놈디 음 워 원래는 어디갔어? 알맞은 물기 금강불길 금강불길 오케 보인다 보인다 은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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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너무 아파 야 은신쓸때 키를 먹어야되는데 키를 못먹네 야 낙사시키면 키로 안쳐져 한 대치고 낙사 한 대치고 낙사? 오케이 28초 임종을 죽여야돼 임종을 가자 임종을 죽이러가자 20초 임종어가 문제야 아이 난 갑박을 보지마 이코우 이코우 잉 야 김정우 임종어 죽여볼래? 임종어 임종어 죽여봐 임종어 죽여봐 임종어 죽여봐 임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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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quest long D 아아아아 comprar 야! 정인 걸 gamers 아뇨!!! 못 잡어x3 지금 못 잡어 나 죽었어 와 엄청 세 애들 딜이 부족하다 야! 내가, 능oni información 이 게임을 또 이렇게 치는건가? 아아아아악! 야 나 그냥 학살 당해! 아 나 야 잠깐만 야 나 분노 사놓고 안 쓰고 있었어! 깜빡했다! 야 이거 귀한 선줄 착각하고 있었어 얘들아 내가 왔어 내가 왔다! 이코! 떨어졌냐? 이코! 야 그걸 치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야 수희님이 자꾸 저거 뭐 쓰는데 미안! 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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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책 써도 안 주거나 책 이거 책 어떡하지? 나한테 책이 무력해 갑옷을 못 입으니까 나 분노 되게 쓰레기야 내가 쓰는거 애들 줄걸 그랬다 어어 금방 불게 맞아 맞았어 지금 헷 안아프지롱 금방 불게 으아아아 금방 불게 싫어 싫어 일들 안 미쳐 나 쫄보나 드레니가 쫄보나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아 멋있어 아 실랑아 으아아아 와 진짜 너무 힘들다 나 너무 힘들다 스킬이 많으니까 이거 이 책을 못쓰겠네 끝 안되에에엘 아아아아아아 계산기 때려볼게 14킬 5킬 1킬 우리 46킬이고 우리 46킬이고 18킬 14킬 6킬 56킬이야 졌어 10킬 차이야 3킬 실력전으로 가죠 마지막은 실력전 갈래 뭐 할래?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랜덤이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랜덤? 확실히 랜덤이 재밌긴하다 야 랜덤하자 그러면 오늘 랜덤 3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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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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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블루팀 나가기나 상대팀꺼 나가기 한 번씩 해보세요 제발 좋은거 해주세요 제발 아 나 크리퍼 복구아야 야 나 일단 처음에 좋아 나 일단 좋아 복구아야 자 저한테 와야 아 영터리야 머스한테 왔는데 어 여깄다 제발 야 디펜서 야 나 좋아 일단 난 좋아 나 완전 좋아 전 2개 뽑았어요 야 원거리 머스 완전 완전 셀트 번개도 엄청 아프거든 트레인이 뭐야 야만족이랑요 블루불사야 야만족 블루불사? 그러면 핑맨이 리퍼 야 블루불사를 차라리 얘한테 주는게 나을듯 야만족 야만족을 얘한테 주면 얘 이동기로 때리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야만족 아니 근데 누나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블루불사랑 아니야만족 야만족 야만족 빠르잖아 잠깐만 잠깐만 야만족 자폭몬이면 엄청 빠르지않아 블루불사 자폭몬이면 안죽기도 하죠 블루불사 자폭몬? 근데 2개 컨트롤하기가 어려워 힘들어 아까도 컨트롤으로 케인했는데 어떻게하지 어 너 하고싶은 대로 난 디펜서 자폭몬이야 난 그럼 옆에서 계속 그냥 양털마스토로 안죽고싶어 누나 빨라지고싶어 안죽고싶어 안죽고싶어 그럼 야만족죠 안죽고싶어 난